오늘은 노르웨이산 고등어 구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국내산 고등어와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차이점은 먼저 가격이 노르웨이산이 비싸다는 것입니다. 즉 수입산이 왜 비쌀까 그것은 고등어가 맛이 있고 살집이 통통하고 마블링이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국내산보다 왜 수입산이 더 비싸냐 하면 노르웨이는 앞바다가 1년 전 중 바다 수면이 15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러한 관계로 의족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잘 먹고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산보다는 노르웨이산이 품질도 좋고 가격도 비쌉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산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